장 변호사님이랑 서 검사님이랑 만났다고요? 그것도 사건 현장에서? 아니 검사랑 변호사가 재판 전에 따로 만나서 할 얘기가 뭐가 있어? 혹시 검사랑 장 변호사님이랑 짜고 차 변호사님을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? 에이 그럼 진짜 막장이지. 앞 변호사 뺏어가지고 그런 짓을 할 리가 있나? 하죠 장 변호사님은 해요. 안 그래요? 차 변호사님? 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. 뭘? 아침 7시 반이었거든요. 그 시간에 현장 나와서 조사할 정도로 이 사건의 열정적이라는 뜻이잖아요. 저야 그럴 것 같은 놈이라고 쳐도 장 변호사님은 정말 의외예요. 보기보다 되게 성실하지 않아요? 성실? 아니 이 얘기의 결론이 고작 장 변호사님이 성실하다예요. 그럼 뭐가 더 있어요? 아 긍정적이야. 사람이 지나치게 긍정적이야. 너는 화 안 나냐? 그 물건이 변호사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는데. 장 변호는 장 변식으로 진실을 밝혔잖아요. 내가 보기엔 장 변호사님이 틀렸다고 본다. 저는 틀린 게 아니라 저와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. 긍정적이야. 지나치게 긍정적이야. 안녕하십니까